여러분 딱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봄이다. 바람이 너무 좋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우리 사장님이 키우고 계신 다육이. 안녕하세요 매니아님. 키우고 계신 다육이 보고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매니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남편보다 같이 오셨습니까? 아유 자 우리 매니아님이 당진. 당진에서 이렇게 프리티 다육까지 오시는 매니아님입니다. 뭐시요 왜 그래요? 네? 자 오늘 매니아님하고 수다 떠나라고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네. 오늘 프리티 다육에 전화로 채우니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은 이쁘죠? 네온 라이트 5천원입니다. 이쁘죠? 네온 라이트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세상에나. 포트 사이즈는요. 발사지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온 라이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세상에 환염에다가 진짜 라인이 형광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나봐요. 네온 라이트는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니 우리 이 아르제 택배 가는 거예요? 안됩니까?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매장에 오셔서 매장에 오셔서 사시는데 뭐래 아까 해주신데 12,000원 아르제 콘셉트 12,000원 요즘에 아르제 보시면서 이쁘다 이쁘다 많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똥똥한 아르제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달달달 굳혀서 키워보셔요. 자 아르제 콘셉트 12,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아르제 얼마나 예쁘게 물드는지 보셨지요? 자 제 분갈이 영상에서 보셨지요? 자 그리고 애기들 지금 얘는요 아직 가정교육 할 수 있는 때예요. 가정교육이 안되게 너무 뻗댄게 이렇게 뻗이게 이렇게 계속 놔두면 안됩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앙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아 부리 장머리 없어 안되나 누웠어 안되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분갈이 해주세요. 자 아르제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빤딱 빛난다 예쁘네 어머나 연지곤지 삼두근생이 12,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연지곤지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프리티덱 사장님 대품을 보여드렸는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자 예전 같았으면 얼굴 하나가 12,000원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2,000원이 삼두근생 12,000원 가성빛짱 빈짜로 정말 착해졌어요. 자 포트사이즈는 12cm 포트식제가 되어있고요. 삼두 연지곤지는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대품사이즈 체리환타즈야 대품 4만원 얼큰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작은 사이즈 아 진짜 못사나? 아 우리 작은언니가 작은언니가 방금 제 배를 만지면서 못사 아니 이상하다. 똥배는 안보이나봐요. 자 포트사이즈 18cm 정도 되려나? 18cm가 됩니다. 나 허리둘레가 18인치였으면 좋겠다. 자 체리환타즈야 4만원 제가 지금 망원을 했어요. 자 4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얼굴 큰거 진짜 빵뜨기 사이즈도 있고 참 좀 이렇게 무난한 사이즈로 이런 군생도 있네요. 체리환타즈야 군생은 4만원 대품사이즈 다육들 보여드립니다. 철화 대품철화 이거는 뭐야? 핑크여왕 핑크여왕 대품철화 6만원 6만원 보여드리는데 자 포트사이즈가 포트사이즈가 대략 16cm 정도 되고요. 요렇게 와 색감 예쁘죠? 색감 예쁘죠? 정말 이 색감 진짜 힐링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이 벚꽃이 피는 계절에 색대비가 딱이야. 벚꽃에 이런 핑크색감 벚꽃 잎이 나올 때 연두잎 할 때 색배색이 진짜 예쁘잖아요. 자 핑크여왕입니다. 핑크여왕 요 군생 철화 6만원 6만원 보여드리고요. 예쁘다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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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 아니야? 할로윈 가격이 없다. 요거 할로윈 가격 되게 착한데 그나저나 여기 진짜 너무 예쁘게 물들었다. 어쨌건 이거부터 요 할로윈 군생 요거 가격이 진짜 착했는데 할로윈이 철화가 풀린 군생수형이어서 진짜 떼글떼글하니 정말 예뻐요. 요거는 베란다에서 미니 롱븐 세미 롱븐 사이즈에다가 색대 딱 해놓으면 진짜 예쁠 사이즈. 할로윈 철화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마리안느 금 대품 4만원 가성비가 진짜 좋죠. 얘가 색이 어떻게 들려나 했더니만 요렇게 들건가봐요. 색대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정말 그리고 사장님꺼 요 군생 대품 군생을 요 그 뭐시기요? 읍내부 속파기본에다 식재한 거 봤더니 엄청 예쁘더라고요. 요 마리안느 대품 가격 요거 얼마라고요? 가격 되게 좋았는데 아 4만원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얘는 뭐야? 보라민 군생 16,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드의 보라민입니다. 와 이 보라민 많이 판매가 됐나봐. 별로 없네. 별로 없어. 보라민입니다. 요즘에 미인 신상 미인들이 진짜 많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보라민 신상 오늘 처음 봤습니다. 12cm 포드의 보라민 이파리가 기루줌 해가지고 도대체 모르겠더니 요렇게 짤뚱해지네요. 자 레드샤크라는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블루엘프 군생 15,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드의 블루엘프입니다. 요 블루엘프는 여러분들 지금 목이 이렇게 긴 녀석 주변으로 애기들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군생 수영을 갖고 있어요. 좀 멋스럽게 작품처럼 연출하실 수 있는 분께서 선택하셔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엘프 군생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이렌시스 대품 4만원 소개해드리는데 포트 사이즈는 지금 18cm 포드의 숙제가 되어 있고요. 완전 진짜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이즈는 우리 매니아님들께서 매니아님들께서 오래오래 키워가지고 이런 대품에 대한 가치를 나중에 진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아가들이에요. 제가 정말로 많은 매니아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그거였어요. 와 조금 사이즈 있는 녀석들을 세월을 두고 굳혀서 이렇게 키워내는 게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렌시스 대품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이시그린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드의 숙제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시그린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많이 묵어져 있는 아이가 아 요 얘기는 살짝 약간 느낌이 조금 독특합니다. 아이씨 얘는 완 아니 제가 아이시그린을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아이시라는 말이 나온 거지 제가 기분이 나빠서 혹은 화가 나서 아이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이시그린입니다. 아이시그린 여기서 그냥 완전히 그냥 빵빼기 사이즈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완전 달달 굳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죠. 근데 얘들을 오래오래 굳히다 보니까 이 가운데 안쪽에 살짝 힘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얘가 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2cm 포드의 아이시그린 외두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노블레드 요 군생은 24,000원이었어. 제가 14,000원이라고 잘못 소개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으셨나 보다. 요거는 여러분들 아 그럼 얘도 그런가? 얘도 24,000원인가? 얘 너무 예쁜데? 포트 사이즈 12cm 포드의 노블레드 군생 가격 2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노블레드는요 색감이 색감이 진짜 어떤 색감이 되냐면 요런 색감 요런 색감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백분이 싹 발라져 있어가지고 형광빛감이 도는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노블레드 군생 2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휴멜리스 16,000원 요거 진짜 가성비 최고야. 요거는 여러분들 화분을 바꾸면 2만원? 2만원 사이즈로 지금 얘는 업그레이드될 그런 컨디션에 있는 휴멜리스입니다. 휴멜리스 포드 사이즈의 14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엄마 얼굴 주변으로 아가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자연수영의 그러니까 자연군생의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수영이래. 그건 또 뭐야? 자 요 14cm 포드의 휴멜리스 군생 가격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이석 떼굴떼굴하니 색감 진짜 많이 지금 여물어 가고 있죠? 색감이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도 있고요. 휴멜리스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염자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니 이게 진짜 염자야? 온둘라타 온둘라스? 온둘라타? 그 애랑 진짜 많이 닮았거든요. 그런데 요거이 요거이 일본 염자라고 써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이렇게 기자가 되어 있고요. 포트 사이즈는 14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 초코 색감 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염자 가격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필나타 군생 2만원입니다. 필나타 군생 2만원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포트 사이즈가 포트 사이즈가 지금 요 사이즈가 거의 뭐 16cm에 이르는데요. 얼굴 모습은 마가렛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군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나타 군생 가격은 2만원 어머 꽃이 꽃이 요렇게 어머 굉장히 예쁩니다. 되게 예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 색감이 주황이 아니라 핑크색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나타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리고요. 포트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제스타 철화 2만 8천원 와 진짜 아니 이렇게 묵동의 제스타가 어떤 농장에서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있다가 사장님 눈에 띄워가지고 프리티 다육으로 왔대요. 와 너무 괜찮죠? 너무 예쁜데요? 와 수영이 작품 같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제스타 철화 2만 8천원 가격도 너무 괜찮죠? 2만 8천원 여기도 여기도 너무 예쁘죠? 와 얘는 진짜 예쁘다. 여기서 이 수영 와 너무 예쁩니다. 포트 사이즈가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 제스타 철화 요렇게 묵어가지고 요렇게 묵어서 지금 가격 2만 8천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스타 철화 2만 8천원 보여드립니다. 어머나 까라솔 이렇게 큰게 만원이야? 야 대박이다. 진짜 까라솔은 꼬집어가지고 이게 이게 뭐야 새끼 새끼 내는 그런 재미로 키우는데 근데 얘는 정말 머리가 진짜 완전 통통해가지고 머리가 휘청휘청해 와 얘는 뭐 근데 그렇게 안하고도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기본이 되는 애원염 속 다육이 까라솔 입니다. 까라솔 만원 진짜 풍성한데 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야? 와 웬일이야 미니고사홍 돌기가 2만 4천원이래. 돌기 있어 대박이다. 프릴 계열의 다육이하고 급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와 돌기 진짜 커요. 완전히 이렇게 큰 돌기가 빵빵빵 들어가 있어. 되게 독특하다. 야 기술이 진짜 좋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미니고사홍 돌기 얼굴 굉장히 큰 녀석 가격은 2만 4천원 이렇게 목대가요. 굉장히 굵게 나오는 이런 프릴 계열의 그런 다육이 느낌 같이 있습니다. 와 진짜 좋아요. 미니고사홍 돌기 가격은 2만 4천원 소개해드리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 괜찮죠? 오 세상에 너무 예쁩니다. 미니고사홍 돌기는 2만 4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라우치스 대품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라우치스 요요사 여기도 색감 예쁘죠? 살구 색감 나오고 있습니다. 요요사도 너무 예쁘고 기저 부분에서 보글보글 올라오는 군생 수영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우치스 입니다. 라우치스 요거 포트 사이즈는 16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우치스 군생 3만원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스에이지 군생 가격 8천원 입니다. 아이스에이지 우리 돌기금은 진짜 많았는데 아이스에이지 생얼은 오랜만에 진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생얼이에요. 아이스에이지 7.5cm 풀분의 아이스에이지 군생 8천원 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스에이지 돌기금 키우고 계신가요? 고윤석 대비하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격도 너무 좋고요. 아이스에이지 돌기금 버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생얼 버전도 도전해보시기를요. 아이스에이지 금 가격은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다음은 요 녀석은 온슬로군생 2만원 입니다. 너무 진짜 색감이 지금 예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와우 요 녀석은 요 녀석은 한쪽에 변이도 있네. 요로 나가도 집어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매장에 오셔서 저런 애기들로 골라가셔요. 택배 안되냐고요? 아유 택배 됩니다. 버트 사이즈 12cm 버트로 넘쳐나는 온슬로군생 2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아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양쪽에 바깥쪽으로 아가 자구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온슬로우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색감이 지금 막 들어오려고 해서 생장점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라인을 타고 있는 모습 굉장히 예쁘고요. 요새 보세요. 색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요 온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색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벌써 지금 요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황빛감 금방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온슬로우 군생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린서프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린서프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퍼트 사이즈 12cm 포트에 통통한 그린서프 왔습니다. 론데리아고 느낌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자 론데리아고 샵록의 교배종인가 여기서 그린서프 그린서프가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요런 정도로 묵어가요. 자 요렇게 묵어가는데 지금 요렇게 요렇게 통통한 그린서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린서프 군생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미니마 철화 얼마냐 얼마냐 18,000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미니마 철화는 18,000원 입니다. 미니마 철화 워 엔시노서라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턱시판 철화하고도 느낌이 조금 비슷하죠. 요기 쌩얼 이렇게 터졌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미니마 철화 입니다. 요 미니마는 사실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많은 얼굴들이 진짜 쌩얼로 이렇게 터지면 군생이 군생이 얼마나 얼굴이 많겠어요. 미니마 철화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야 이거 왜 너 이름이 없어 이름이 왜 없는 거야 마블 금 군생 같은데 마블 금 군생 가격이 얼마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마블 금 18,000원 18,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3두 4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블 금 릴리시나 금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은 입장 안쪽에 돌기가 앞면 뒷면으로 돌기가 있고 약간 몬스터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블 금 군생 18,000원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앙떼떼군생 삼두군생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는 16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앙떼떼 색감 예쁘죠? 색감이 요렇게 와 꽃도 피네 보통 이런 규부정들이 꽃을 안 피우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모양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쁩니다. 삼두군생 수영이 너무 예쁘고 진한 붉은색이라고 하기엔 보라색이라고 하기에는 붉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보라비감에 다크한 느낌의 요 앙떼떼 삼두군생 4만원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좋고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너무 예쁩니다. 얘는 진짜 얼큰이야. 얼큰이자. 앙떼떼 대품 4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르제 아까 보여드렸는데 여기 아르제 아 아르제 가격이 다르다. 요 아르제는 요 아르제는 지금 2만원 묵동이 지금 2만원 아르제 아까는요 얼굴 3개에 있는 애가 12,000원이었다면 지금 요 아르제는 2만원이에요. 자 2만원 아르제인데 얘도 2만원이고 요 청춘 아르제도 2만원이거든요. 얘도 2만원 와 요런 애들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묵히셔야 요거 너무 괜찮다. 요거 진짜 풍성할 것 같아. 요런 애들 2만원 아르제 대품이조 요정도면 진짜 포드사이즈 14cm 포드 아르제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요 아르제가 요렇게 돼요. 요것도 2만원 요것도 2만원 조금 묵은하게도 2만원 요거 지금 녹비 초록초록한 요에서부터 2만원 어떤걸 선택할지는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즈베리 16,000원 이쁘다 이쁘다 라즈베리 저는 베리 종류는 다 좋습니다. 포드사이즈 16cm 포드에 라즈베리 군색 1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완전 흙이 완전 산바사 흙인가 봐 진짜 무거워 이런데서는 다여기가 안녕히 가세요 매니아님 이런데서는 하하 이런데서는 다여기가 진짜 대굴대굴하니 짤뚱하게 그렇게 묵어가면서 큰다고 하더라구요. 라즈베리 군색 16,000원 포드사이즈 16cm 포드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못본 녀석이에요. 와 이거 대품 이거 키스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뭐지 이거 르누아르 대품인가 아니 이름표가 없어 이름표가 없어서 이 대품 와 대박 이렇게 큰 대품이었어 키스스 아니고 르누아르 일 것 같은데 르누아르랑 키스스랑 헷갈려가지고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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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사이즈 16cm 포드에 완전 너블너블너란 사이즈로 지금 왔네요.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샴페인 삼두근생 대품 3만원 입니다. 포트사이즈 14cm 포드에 삼두 얼굴이 되게 크게 앉아있습니다. 용인석 가격은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얘도 얘도 지금 3만원 이에요. 여러분들 색감 어때요? 너무 예쁘죠? 맞아요. 색감 진짜 예뻐요. 얘가 이렇게 색감이 들어온다니까요. 샴페인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은 썸 뭐라고? 뭐라고? 니 이름이 뭐라고? 써머즈? 써머즈야? 써머즈 2만원 포트사이즈 12cm 포트에 써머즈가 2만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써니즈 아니야? 써니즈? 써머즈 아니고 써머즈 써머즈 포트사이즈 12cm 얘가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애였는데 이렇게 가격이 착해졌네요. 12cm 포트에 써머즈 아니에요. 써니즈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어떻게 써머즈라고 안나오고 써니즈라고 나올건데 2만원 여러분들 써머즈 라고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야? 핑크프리티 핑크프리티 만원 진짜 예쁘다. 제가 진짜 이 핑크프리티 너무 사랑하거든요. 포트사이즈 지금 12cm 포트에 핑크프리티 4두근색 만원 포트밖에 없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다육이라 핑크프리티 만원 보여드렸습니다. 수량이 별로 없는데 너무 예뻐. 얘는 오란시 2만원 포트사이즈 14cm 포트에 오란시 2만원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은 진짜 예쁘게 지금 이렇게 들어와요. 오란시는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스노우바니 스노우바니 군생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스노우바니 포트사이즈는 지금 12cm 포트에 이렇게 조금 작은 이런 얼굴들로 군생 수영을 가지고 있는데 스노우바니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군생으로 묵혀가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매니아님께서 오래오래 키웠던 스노우바니를 보니까 그래그래 이쁘다만요. 스노우바니 이 군생 가격은 12,000원 포트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디티 대품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가격도 진짜 좋죠. 정말 사이즈 대비 가격이 너무 좋아요. 포트사이즈가 16cm 포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플로리디티 군생 이것도 너무 좋고요. 오 너무 좋죠. 플로리디티는 색반응도 되게 빠르고 그 다음에 분지라든가 변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키울 때 정말 재미있는 다육이가 바로 유연석이에요. 플로리디티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루츠 대품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게 되었어요. 아 여러분들 혹시 스와베오렌스 혹시 아세요? 그 스와베오렌스의 색감을 많이 닮았어. 오 너무 예쁘죠? 루츠 루츠 루츠가 이렇게 색감이 내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거든요. 사장님께서 초록초록 너프올러플한 루츠를 그런 루츠를 이렇게 달궈놨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거든요. 루츠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이어필라 변이 가격은 14,000원 저는 이 파이어필라 변이가 보통은 16,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프리트다육에서는 14,000원 2도 3도가 같이 있고 심지어 군생도 있답니다. 파이어필라 변이 이렇게 이렇게 몬스터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어필라 변이는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라즈아가 금군생 입니다. 라즈아가 금군생 가격은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사이즈는 16cm 포트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라즈아가 금군생 3만원 묘석은 지금 입장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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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생장점 주변 서로 어긋나게 나면서 3반의 금발과 이런 모양 가지고 있는데 얘는 생얼도 진짜 예쁩니다. 머리가 머리밥이 두수가 많이 있는 라즈아가 금군생 입니다. 가격은 3만원 포트사이즈는 16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일린 군생 9천원 입니다. 포트사이즈 12cm 포트 에일린 군생 입니다. 에일린 군생 머리밥이 둘 넷 여섯 일곱개 짤두 군생 가지고 있습니다. 에일린 군생 9천원 에일린 같은 경우에는 꽃도 진짜 예쁘거든요. 요소기 정야의 모습을 조금 많이 닮아서 꽃도 정야랑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의 꽃을 피워주곤 합니다. 에일린 군생 9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나나오쿠미니 군생 인데 나나오쿠미니 군생 은 얼만가 12,000원 포트사이즈 12cm 포트 색감 진짜 예쁘죠. 제가 서랍 군생 식재를 해놨는데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나나오쿠미니 군생 12,000원 요렇게 달구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굳혀진 나나오쿠미니 군생 요런 수형으로 여러분들 받아보시고요. 포트 여러분들께서는 한 8cm 전외 사이즈도 식재를 해놓으시면 진짜 예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나오쿠미니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뭐야 탱탱 탱탱볼 연지곤지 중품 3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탱탱볼 연지곤지 탱탱볼 이라고 쓴 거 보니까 진짜 이 연지곤지를 만들어낸 농장에서 입구를 하셨나 봐요. 이게 원래는 탱탱볼로 이렇게 출하를 했는데 이제 판매하시는 재배 농장에서 연지곤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시 유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원래 이름은 탱탱볼 이랍니다. 탱탱볼 하는게 요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딱 맞아서 참 잘 어울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원래 이름이 탱탱볼 이라고 불러줘야 되겠네요. 36,000원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 지금 쌍두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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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작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탱탱볼 중 사이즈 36,000원 소개해 드리구요. 너의 이름은 알레그로 군생은 28,000원입니다. 알레그로 포트사이즈 16cm 포트 알레그로입니다. 목대가 굉장히 굵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레그로 군생 포트사이즈 16cm 포트 알레그로 군생 28,000원입니다. 여기서 색감이 예쁜 주황으로 나왔었는데 관수를 하고나서 건강하게 물반응하면서 초록초록해지고 입장에 힘도 생겼습니다. 알레그로 군생은 2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 턱시판 철화 15,000원 예뻐가지고 수량은 없는데 여러분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뭐야? 나무집 애기가 들어가 있네? 여기도 여기도 패러독스 같은데? 포트사이즈 11cm 포트에 턱시판 철화 15,000원 얘 색감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턱시판 철화는 1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노랑풍선 콘셉 만원입니다. 와 노랑풍선이 소품으로 들어왔네요.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있는 대품으로만 저는 만났었는데요. 소품 노랑풍선 만원 입구 되었습니다.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얘가 노랑풍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배색 전체가 둥근이 배치오리에 대한 노랑노랑한 색감으로 그 다음에 라인만 빨간색감으로 들어와서 노랑풍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랑새 색감 완전히 예쁘게 든 쌍두 6,000원 대박이죠. 대박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파랑새 이렇게 색감나게 혹시 키워보셨나요? 죄송해요. 놀리는게 아니라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심지어 짤뚱하고 엄청 통통해요. 이게 묵은게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해 갖고선 이렇게 묵어질 수가 없는 그런 포스를 갖고 있는 거죠.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저는 이 파랑새가 라탐이나 콜로아탐 이런 애들보다 저는 더 좋거든요. 약간 밝은 듯한 이런 느낌 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 파랑새 쌍두는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달피나는 6,000원입니다. 달피나 포트사이즈 12cm 포트인데 이 녀석은 얼굴이 하나가 기본인데요. 애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쌍두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 녀석은 달피나는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지는데 웨딩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르누아르나 키세스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12cm 포트에 달피나가 얼굴 하나부터 쌍두 여기 심지어 군생도 있네. 가격은 6,000원이에요.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밴바디스 왕대품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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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000,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4,000원이래 사장님께서 가격을 내려주셨나 자 포트사이즈 거의 18cm 포트에 군생 풍성한 군생 밴바디스 군생은 4,000원입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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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